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유튜버 홍성규 입니다 어 저번 영상이 아니라 방금 전 이제 영상에서 이제 에스타크 토벌젠에서 알아봤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비정음 무지개페 엑스트라 스테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3 4번 도전하고서 오늘에서야 좀 깼었는데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면이 좀 많더라구요 네 총 구성 스테이지는 3 스테이지 고 각각의 스테이지에 이제 강력한 보스 몹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음 이제 상태 이상 이랑 속성이랑 그 다음에 파티 구성에 있어서 네 알뜰하게 하셔야 됩니다 12무구의 틈새와는 다르게 10캐릭터가 아니라 다섯 캐릭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mp 수급이랑 그 다음에 hp 관리 리미트 버스트 관리 요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이제 보너스 스테이지 1 에서는 브라키우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위키에는 근데 보스 몹 정보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그 진 강림에 튼 브라키우스 정보를 가져가는데요 브라키우스 같은 경우에는 생긴거와는 다르게 이제 뭐 공룡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종은 이제 용 용족으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용킬 드래곤 킬러 가 유효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 숙성에 대한 자용력이 마이너스 50% 기 때문에 얼음 숙성으로 바바업 아니면은 물리 딜로 해서 체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이제 브라키우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탯이 디버프가 가능하니까 요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제 다만 참고하셔야 될게 브라키우스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라고 해서 어 이제 반격 100% 황률로 물리 데미지 해서 반격을 하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마법 딜로 해서 때리는 게 훨씬 낫죠 이제 아무래도 100% 반격에서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브라키우스 같은 경우에는 에스타크 토벌전 처럼 에스타크 토벌전 에서는 에스타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물리 저항 물리 마법 저항력을 60% 감소시키는 데미지 감소시키는 저항력을 디스펠이 안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져가는데 이제 브라키우스 같은 경우에는 첫번째 이제 적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물리 마법 저항 어빌리티가 이제 장착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물리 저항력이 생겼을 때 그때는 때리시면 안되요 어차피 데미지가 안들어갈 뿐더러 에스타크 토벌전 에서 에스타크 처럼 60% 감소가 아니라 거의 뭐 90% 인것 같아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아 여기 나오는데 물리 데미지 99% 마법 데미지 99% 감소를 하기 때문에 1톤 동안 요 때는 절대 때리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반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파티 유지나 아니면은 네 버프 쪽으로 해주시는게 좋아요 뭐 릴레이즈를 뭐 주요 핵심 딜러나 아니면 힐러나 탱커한테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공격력 마력 정신력 방어력을 높여준다든지 네 요런 쪽으로 팀 유지 파티 유지를 위해서 써주실 그 턴을 사용하시는게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항력을 높이고 나서 3톤 동안 공격력 마력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디스페이를 해주셔야되요 무조건 안그러면은 파티가 정말 다 장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꿀팁이 되자면 첫번째 턴에 이제 파티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어 브라키오스가 선제 공격을 한 후에 다음 턴에 어 알테마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팀 이제 파티 전체 물리 데미지 를 입히는 데미지를 넣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아프다 보니까 네 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hp 를 좀 높여서 한번에 그 데미지를 맞고서 안 죽을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리 데미지 방어 암 스킬을 사용해서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킨다든지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테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hp 가 높은 마법 탱커 유닛을 예 통해서 이제 막아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태 이상 적용으로는 어 암흑 수면 그 다음에 혼란에 대해서 상태 이상을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이제 스노트라고 해서 이제 코끼미라는 스킬 인데 음 요거는 이제 전투에서 완전히 재해 시켜 버리는 건데 hp 가 제가 알기로는 30%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 어 특전 수 2 턴 이오나 3 턴 수 마다 국김을 사용하기 때문에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네 빨리 재발 하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어 첫번째 스테이지 으로 이제 패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30% 그러니까 일정 hp % 까지는 예 뭐 천천히 하든 빠르게는 상관없는데 이제 그 일정 hp 이하로 떨어졌을 때 코끼미를 사용하게 되니까 네 빨리빨리 제압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스테이지 에서는 그레이트 데몬 레벨 99 보스 몹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 녀석은 이제 데몬 이어서 암흑 킬러 아 암흑 킬러가 아니라 데몬 악마 킬러 악마 킬러 를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라키우스도 브라키우스는 이제 방어력이 꽤 높은 편에 속했었고 보스 몹 치고 정신력이 어 이제 새 캐릭터 다 이제 새 스테이지에서 등장하는 보스 몹을 보게 되면 새 스테이지 모두 보스 몹들이 방어력 보다는 정신력이 낮아서 네 마법 딜로 해서 딜을 넣으시는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악마 킬러 이기 때문에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영원한 빛의 베리어스 스각 풀스각을 한 영원한 빛의 베리어스 를 데려가 저는 데려가구요 그 다음에 뭐 효우 티더 체인딜을 위해서 티더나 아니면은 효우도 좋구요 근데 이제 영원한 빛의 베리어스 가 혹시 만약에 두 마리가 있으시다면 차라리 그냥 두 마리를 데려가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요 그레이트 데몬 킬러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 빛속성 저항력이 많이 넣어서 50% 이기 때문에 어 영원한 빛의 베리어스 두 마리면은 정말 손쉽게 깰 수 있긴 한데 근데 없다고 하신다면 공략집을 참고해 가지고 네 저도 이 2스테이지에서 많이 깨졌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력과 정신력 그 다음에 마력이 디버프가 되지 않고 공격력만 디버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다른 것은 디버프 안하셔도 되구요 공격력만 디버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어빌리티로는 이제 톤에이드 플러드 케이크 플레이어라는 이제 마법 속성 속성 이제 불 땅 물 바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마법 속성 공격을 하게 되고 속성 정신력을 30% 깎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는 차후로 데려갔었는데 이제 최근에 뭐 레인 각성하님 이나 아니면 마법 딜러를 맞아 줄 수 있는 마법 탱커 요런 친구들을 데려간다고 하신다면 불 그 다음에 땅 물 그 다음에 바람 요 내 속성에 대해서 어 고 한 최소 50% 이상은 최소 최소 100% 최소 100% 를 맞춰 주셔야 네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게 돼서 파티 유지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로가 블레이드 뭐 썬더가 블레이드 스톤가 블레이드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데미지인데 이제 물음풀 옆에 이제 보라색을 보시게 되면 네 물리 기반 데미지 이기 때문에 우리 하이브리드 데미지긴 한데 물리 기반 데미지 이라고 생판 판정이 돼서 어제 물리 탱커 에게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탱커 같은 경우에도 예 바람 번개 땅 속성에 대해서 저항을 갖고 가시면 아니면 회피를 높여 주셔서 네 회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게 네 탱커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 친구도 상태 이상을 거기에 되는데 독 암흑 마비 질병을 거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해서도 상태 이상을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웬만한 상태 이상은 그냥 다 챙겨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저도 그걸 리본이랑 그 다음에 뭐 이제 백 년에 마주사 피냐 같은 경우에 티마템을 통해서 이제 상태 이상에 대해서 다 저항이 뜨니까 거기로고 차호한테 리본을 껴줘었고 그 다음에 비릴넘한테 껴줬나 하여튼 요렇게 해서 탱커들이랑 힐러 위주로 상태 이상을 좀 많이 챙겨 줬고 이제 딜러들 같은 경우에도 혼란이나 아니면 마비 그 다음에 석화 요런 거에서는 네 무조건 챙겨 주고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미지가 크게 그렇게 박히지 않아서 깨는데 좀 애를 먹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늘이 덜이더라도 깨는게 낫죠 위험성을 감고 가는 것 보다 그리고 가장 짜증나는 이제 그레이트 데모 레벨 90 게 가장 짜증나는 점이 데몬스 케클 이라는 이제 한 명의 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의 우리 파티원 중에 한 명에게 버스커모드를 걸게 되는데요 어 이 버스커모드가 뭐냐면 버스커모드를 만약에 저희 파티에 있는 비릴름한테 많이 걸게 되면 그 비릴름이 제가 조종을 할 수 없게 돼요 커맨드 입력 불가 상태라고 해서 그냥 쓸 수 없는 캐릭터로 보시면 돼요 그냥 턴이 시작되면 그냥 평타로 해서 그레이트 데몬을 때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사정당하게 짜증나는데 근데 만약에 비릴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년의 마두사 비나나 아니면 차후 요런 캐릭터들이 만약에 버스커모드가 걸리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압하지 않으면 정말 파티가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버스커모드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디스펠이나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이상 버스커모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한 명의 캐릭터만 한테만 거는 게 아니라 이게 턴수가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정 턴수마다 버스커모드를 계속해서 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속 턴수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무한대인 것 같아요 한번 걸리면 무한대여서 요게 만약에 발동을 첫 발동을 했다 만약 그레이트 데몬이 그러면은 빠른 턴수 안에 제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다크 웨이브라고 해서 한 명의 아군에게 걸려있는 모든 스탯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디버프를 하게 되더라도 공격력만 디버프 할 수 있긴 한데 요거를 이제 일정 턴수마다 자기한테 걸려있는 디버프 효과를 제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디버프를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많은 데미지가 들어와서 파티 유지에 누가 생길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너스 스테이지 3는 이제 잠자는 사자라고 해서 공략만 알면 쉽게 깰 수 있는 친구인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수형 마무리고 요 녀석도 이제 정신력이 방어력에 비해서 정신력이 낮은 친구여서 네 마법딜로 뚜까뚜까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 정신력이 디버프가 안되고 공격력과 마력만 디버프가 가능한 친구입니다 보유어빌리티로는 네 잠자는 사자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깊은 수면에 빠졌다 뭐 수면에 빠졌다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특정 턴수에 마다 어울리는 이제 그런 게 있는 이제 해야 되는 액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테오라고 해서 이제 메테오 원투가 있는데 네 많은 데미지가 이제 마법 데미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히브라고 해서 네 즉사 100% 확률로 즉사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 즉사 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에스타크 토벌전 처럼 그 다음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 수면 수면을 거는 이제 들어오시 페이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벡터리오 페이지라는 이제 모든 상태 이상에 대해서 100% 확률로 거는 이제 어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난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래서 뭐 이제 백년의 마더사 피나나 아니면은 아야카가 있다면 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상태 모든 상태 이상에 대한 적응력을 갖고 가신다면 파티 유지랑 아니면은 턴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잠자는 사자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모르면 되게 어렵는데 패턴을 알면 되게 쉬운 친구입니다 일단 선제 공격을 하는 친구인데 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메테오를 쓰고서 강력한 마법 공격을 쓰고서 그 다음에 수면에 잠을 들게 됩니다 네 이제 메테오를 맞게 되면은 어 차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다른 마법 탱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명의 캐릭터만 막아주기 때문에 전체 파티원의 마법 공격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분명 죽는 캐릭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근성 캐릭터 근성 어빌리티를 위해서 어 낮은 hp 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선제 공격 후에서 선제 공격 후에 이제 유저의 첫 턴수에는 이제 절대 그 잠자는 사자를 때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뭐 리미트 버스트를 첫 번째 턴에는 사용할 수 없긴 한데 그래서 절대 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턴에는 파티 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죽은 파티원이 있다면 살려주는 쪽으로 아니면 죽지 않았다면 어 리레이즈를 걸거나 그러니까 이제 탱커 위주로 리레이즈를 좀 걸어주고요 마법 탱커 위주로 리레이즈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속성 저항력은 필요 없는 친구다 보니까 네 필요 없는 보스 몸이다 보니까 리레이즈랑 그 다음에 마력 정신력이랑 방어력을 올려주는 쪽으로 네 버프 1순위는 정신력 네 아무래도 메테오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마법 딜을 넣기 때문에 정신력을 많이 올려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턴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유저가 첫 번째 턴을 종료하게 되면 음 이제 잠자는 사다가 자기 셀프 버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깊은 수면에 빠졌다고 하면서 턴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다음 턴에 이제 유저의 2 턴에는 첫 번째 턴은 파티 유지와 버프 쪽으로 사용했다면 활용했다면 두 번째 턴에는 그 이제 잠자는 사자한테 걸려있는 버프랑 그 다음에 버프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디스펠이를 무조건 발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때는 디스펠이를 해주고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마법 딜이 됐든 이제 물리 딜이 됐든 이제 딜을 넣어주시면 이제 그 다음 턴에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서 이제 메테오랑 이제 여러가지 데미지를 넣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잠에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게 되면 넷 번째 턴에 뭐 스펠 에스퍼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테오를 쓰고서 잠을 들면 파티 유즈를 그 다음 턴에는 파티 유즈를 위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잠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 턴에는 디스펠이랑 그 다음에 딜을 넣고 네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가면 손쉽게 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아이템으로는 환수를 소환해서 완료하고 그 다음 리미트 버스트를 통해서 처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네 체력 밤 체력 암배를 잘해서 네 한 3% 정도 남았을 때 리미트 버스트랑 환수를 환수는 뭐 미리 사용해도 되고요 뭐 처치할 때 리미트 버스트만 사용해서 5성 확정 10% 소환 티켓을 네 가져가시는게 한 번에 한 번에 다 깨가지고 가져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깨기에는 상당히 짜장나서 일단 그 난이도로 말씀드리면 그리트 데몬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라키오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쉬운게 잠자는 사단 것 같아요 잠자는 사단은 솔직히 패턴만 알면 솔직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솔직히 잡을 수 있어서 이제 그리트 데몬 같은 경우에는 버서커모드도 있고 이제 브라키오스 같은 경우에는 코끼미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짜장납니다 상태 이상도 참 많이 걸고요 물론 잠자는 사도도 모든 상태 이상을 걸긴 하지만 패턴만 알면 솔직히 손쉽게 깰 수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비정음 무지갯빛 엑스트라 스테이지 공략에 대해서 알아본 크리에이터 유튜버 웅타봉이었습니다 만약에 혹시 뭐 필요하신 뭐 차오가 필요하시다면 블로그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오를 대표 캐릭터로 해서 네 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샤탈은 샤탈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블로그는 써놨는데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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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